화오타고, 카리스마 인원팀 네, 일산 킨텍스 특설 링크입니다. KCC 스위츠 앤 패스터 온 아이스 2009 아이스 쇼 공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연, 지금 스테판 낭겔 선수가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네, 이 선수 토리노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선수죠. 네, 스위스 선수께 올해 24살 오늘 공연은요, 오또요 뽀르테뇨 한국의 가을에 맞춰서 연기를 펼치겠습니다. 예상부터가 굉장히 남성미를 무심 풍깁니다. 서정적인 그런 음악에 맞춰서 네, 연기를 펼치고 있는 스테판 랑비엘 선수입니다. 네, 환호를 받을만한 그런 점프를 보여줬습니다. 깔끔하죠? 네, 스테판 랑비엘 선수, 아주 좋은 스피인에 강한 선수인데요. 네, 첫 스피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arrestakukan 시계 roofs. 두 스튜인 세 스테판 랑비엘 선수입니다. 아 아 아 안무를 소화하는 게 대단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멋진 스피링인데요. 무드는 대단하구요. 스위스의 스테판 랑베어 선수의 연기가 끝났습니다. 다양한 점프와 함께 담당이 물씬 풍기는 연기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는데 그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일상 킨덱스 특셜링크에 모두 7천석의 그런 관중석이 마련되어 있는데 관중석이 꽉 찼거든요. 그 많은 관중에 많은 박수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에스테판 랑베어 선수의 이 공연이 부드러움과 애절함 거기에 또 강렬함까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스피링 동작의 속도감도 대단하구요. 스피링 동작의 속도가